인간은 경제적 자립을 위해 돈을 필요로 한다. 이 돈을 이해하는 방식은 지난 수세기 동안 많은 사람을 통해 다양하게 교육되어 왔다. 하지만 정작 돈을 다루는 지혜의 수준이 높아진 시대는 없었다. 세대가 바뀌고 시간이 흘러도 우리는 여전히 제자리다. 지극히 현명한 사람도 돈에 대해 무지한 경우가 태반이고 정작 부를 이루고 유지한 사람은 그 비밀을 말할 이유가 없었다. 그나마 알려진 방법은 유효기간이 지난 알약 같은 지나간 과거의 지식뿐이다. 인생에서 돈에 대한 문제를 해결한다는 건 영적각성만큼이나 삶에 있어서 중요한 가치다. 방치하거나 무시하면 현실의 돈 역시 나를 무시하거나 방치하기 때문이다. 돈을 세속적이라는 이유로 방치하고 두렵다고 피하면 그 피해가 나와 내 가족 전체와 다음 세대까지 이어지며 평생 노동의 굴레를 벗어날 수가 없다. 나는 가족을 위해서라면 하루도 쉬지 않고 일하던 노동자 아버지 밑에서 태어나 겨우 굶지 않을 정도의 어린 지절을 보냈다. 그러나 지금은 미국 정부와 한국 정부에 1년에 수백억의 세금을 내는 사람이 되었다. 한적한 시골 동네에 떨어진 파키스탄 노동자 같은 신세에서 하버드에서 교육받은 변호사와 회계사를 기다리게 만들며 전세계에 걸쳐 여러 사업을 총괄하는 사업가가 되었다. 6달러짜리 냉면을 파는 한인식당의 육중한 나무무늬 겁이 나서 들어가려다 포기했던 사람이 매일 일반 직장인의 몇 년치 월급을 벌고 있다. 4천억 자산가 김승호 회장 안녕하세요 세상의 모든 책들입니다. 이번 시간의 리뷰할 책은 돈의 속성 최상위 부자가 말하는 돈에 대한 모든 것입니다. 이 책은 김승호 회장님이 지으셨고요. 이 돈의 속성이라는 책의 기본이 되는 내용은 유튜브 1100만명이 시청한 돈의 속성의 강의에서 비롯됐다고 합니다. 간략기 김승호 회장님의 양력을 보면요. 글로벌 외식그룹인 스노우폭스 그룹의 회장이시라고 하고요. 이 기업은 글로벌 기업으로 자리 매김했으며 연매출 1조원의 목표를 이루고 미국 나스닥 상장을 앞두고 있다고 합니다. 제일 앞장을 보면 성공으로 가는 위대한 비밀의 규칙은 없다. 성실하고 약속을 잘 지키고 허세를 부리지 않고 친절을 베푸는 것과 같은 작은 비밀이 있을 뿐이다. 이렇게 친필로 적어주신 좋은 글귀가 있습니다. 목차를 잠시 보면요. 이 책은 다른 책들처럼 챕터가 나눠져 있는 게 아니라 78개의 간략간략한 글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돈의 5가지 속성과 부자가 되기 위해 필요한 4가지 능력이 주된 내용인 것 같아서 일단은 이 부분만 이번 시간에는 볼 예정입니다. 돈의 5가지 속성으로는 돈은 인격체다, 규칙적인 수입의 힘, 돈의 각기 다른 성품, 돈의 중력상, 남의 돈에 대한 태도고요. 부자가 되기 위해 필요한 4가지 능력은 돈을 버는 능력, 모으는 능력, 유지하는 능력, 쓰는 능력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간략히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돈의 속성 중에 첫 번째는 돈은 인격체라는 얘기입니다. 돈은 인격을 가지고 있다고 얘기를 하시거든요. 그래서 어떤 돈은 사람과 어울리기를 좋아하고 몰려다니고 또 자기들끼리 주로 가는 곳이 따로 있고 유행에 따라서 모이고 흩어지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자신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에게 붙어있기를 좋아하고 함부로 대하는 사람에겐 폐가망신의 보복을 퍼붓기도 한다고 합니다. 작은 돈을 함부로 하는 사람에겐 큰 돈이 몰려서 떠나고 자신에게 합당한 대우를 하는 사람 곁에서는 이자를 낳기도 한다고 합니다. 이처럼 돈은 인격체가 가진 품성을 그대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함부로 대하는 사람에겐 돈이 다가가지 않는다고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자는 돈을 인격체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그리고 풍족한 부를 이루는데 성공한 것은 돈을 스스로 감정을 가진 인격체로 대하며 돈과 함께하는 방법을 배웠기 때문에 부자가 될 수 있었다고 합니다. 돈을 너무 사랑해서 집안에만 가둬놓으면 기회가 있으면 나가려고 하고요. 그 다음에 다른 돈에게는 주인이 구두세이니까 오지 말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자신을 존중해 주지 않는 사람을 부자가 되게 하는데 협조도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가치 있는 곳과 좋은 일에 쓰인 돈은 그 대우의 감동에 다시 다른 돈을 데리고 주인을 찾을 것이고 술집이나 도박에 자신을 사용하면 비참한 마음에 등을 돌릴 것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돈을 인격체로 다루고 제대로 돈을 다뤄줘야 돈이 돈을 벌어온다는 얘기고요. 두 번째는 일정하게 들어오는 돈의 힘입니다. 이것도 되게 새로우면서도 중요한 개념인 것 같거든요. 1년에 수입이 5천만 원인 사람이 있다고 했을 때 A라는 사람은 매달 일정하게 400만 원을 벌고 B라는 사람은 어떤 땐 천만 원을 넘게 벌어오기도 하지만 어떤 달은 한 푼도 벌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두 사람 모두 매년 5천만 원의 수입이 생기지만 이런 경우는 돈의 힘이 완전히 다르다는 거거든요. 수입이 일정하게 발생한다는 건 수입의 질이 비정규적인 수입보다 훨씬 좋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질이 좋은 돈은 다른 돈을 잘 불러 모으고 서로 붙어 있어도 흩어지지 않는다고 하거든요. 현금 흐름이 일정하게 유지되어야 경제적으로 삶이 윤택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수입이 비정규적인 사람은 자산을 정규적인 수입 자산으로 옮기는 작업을 시작해야 된다고 하거든요. 이런 사람들 중엔 연예인, 강사, 시진이 있는 사업체 소유자, 수입이 일정하지 않은 직업을 가진 사람이 여기에 해당된다고 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자신의 수입이 생기는 대로 일정한 소득이 나올 수 있는 부동산이나 배당을 주는 우량 주식을 사서 소득을 옮겨 놓아야 된다고 합니다. 하루라도 빨리 일정한 소득으로 옮겨 놓지 않으면 비정규적인 돈은 정규적인 돈을 수유한 사람들 아래로 빨려 들어가고 말 것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규칙적인 수입의 가장 큰 장점은 미래 예측이 가능하다는 점이고요. 그래서 금융자산의 가장 큰 적인 리스크를 제어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세 번째, 돈은 중력의 힘을 가졌다. 중력은 질량을 가진 물체가 다른 질량을 가진 물체에 작용하는 힘을 말한다고 합니다. 신기한 것은 돈도 이 중력과 같은 작용을 한다는 거거든요. 돈은 다른 돈에 영향을 주며 그 돈의 액수가 크면 그수록 다른 돈에 영향을 준다고 합니다. 그리고 돈은 가까이 있는 돈을 잡아당기는 능력이 있으며 주변 돈에 영향을 준다고 합니다. 돈의 중력과 같이 작용하는 원리를 잘 이용하면 누구나 아무리 작은 돈이 있더라도 큰 돈을 만들어낼 수 있다고 합니다. 이게 돈을 만드는 핵심인 것 같거든요. 누군가가 10억이라는 돈을 모으기로 마음을 먹었다고 합니다. 이때 10억은 300만 원 받는 급여 생활자가 한 푼도 쓰지 않고 모아서 27년이 걸리는 금액이라고 합니다. 이렇기 때문에 직장생활을 하면서 돈을 10억을 모으는 게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고 포기를 하는데 그러면 안 된다는 얘기거든요. 돈의 중력을 이해하면 이야기가 달라진다는 거죠. 이 세상에 큰 돈을 가진 사람 중 누구도 이런 식으로 돈을 모으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한 돈은 이렇게 움직이지 않는다고 합니다. 먼저 10억을 모으기 위해서는 1억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1억을 모으기 위해서는 천만 원이 필요합니다. 그 천만 원은 매월 10만 원 혹은 그 이상을 저축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한다고 합니다. 1년을 잘 모아서 천만 원을 모았을 때 이 노력을 100이라고 할 때 만약 1억을 만들었다고 했을 때 처음 천만 원을 모으기에 100을 노력을 했다면 1억 원이 되는 마지막 천만 원은 불과 20 혹은 30 정도의 힘으로 만들어낸다고 합니다. 이렇게 몇 년 후에 1억을 모으고 또 그 1억은 동일한 과정을 통해 다시 몇 년 후에 몇 억이 더 지나면 100억이 되는 거라고 합니다. 즉 재산의 증식은 1, 2, 3, 4처럼 정수로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1, 2, 4, 8, 16 같이 배수로 늘어난다는 거죠. 이 원리를 이해하면 누구나 부자가 될 수 있다고 합니다. 이 속성을 정말 아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네 번째는 남의 돈을 대하는 태도가 내 돈을 대하는 태도다. 내 돈은 엄청 아끼고 절대로 함부로 사용하지 않으면서 공금이나 세금의 사용에 대해서는 무심한 사람들을 간혹 본다고 합니다. 가볍게는 친구가 밥을 사는 차례에는 비싼 것을 주문하거나 단체 회식 비용이 몇 사람이 과한 수값으로 주불되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세금이나 공금 같은 공공자산을 함부로 하는 사람은 자신이 돈 역시 함부로 대하고 있음을 알아야 된다고 합니다. 내가 존중받으려면 먼저 존중해야 하듯이 내 돈이 존중받으려면 남의 돈도 존중해줘야 된다고 합니다. 남의 돈을 함부로 대하지 않을 때 내 돈도 함부로 취급받지 않는다고 합니다. 남의 돈을 존중하다 보면 그 돈이 내 돈이 되는 일도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남의 돈이라고 함부로 쓰지 말라는 얘기고요. 다섯 번째는 돈마다 품성이 다르다입니다. 고된 노동으로 번 돈과 주식 투자를 통해 얻은 수입, 카지노에서 번 돈, 저축에서 생겨난 이자 같은 돈은 똑같은 천만원의 액면가를 해도 결국 같은 돈이 아니라고 합니다. 같은 돈이 아니기 때문에 어떤 돈은 죽어라 붙어 있으면서 돈값을 못하기도 하고 어떤 돈은 쉽게 사라지고 어떤 돈은 다른 돈을 불러들이며 어떤 돈은 있는 돈까지 데리고 나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돈을 벌 때는 가능하면 품질이 좋은 돈을 벌어야 된다고 합니다. 품질이 가장 좋은 돈이란 당연히 정당한 방법으로 차곡차곡 모아지는 돈이라고 합니다. 급여 수입이나 합리적인 투자나 정당한 사업을 통해 얻은 수입이 질이 좋은 돈이라고 합니다. 자신의 아이디어와 노동을 통해 버져들인 돈은 내 인생의 유일한 자산인 시간을 남에게 주고 바꾼 돈이라서 가장 애착이 가고 자랑스럽기에 어떤 돈보다도 소중하다고 합니다. 좋은 돈을 모으려면 삶에 대한 확고한 철학이 있어야 되고요. 돈의 주인이 좋은 돈만을 모으겠다고 마음 먹으면 오히려 저절로 돈이 불어있게 된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잘 모르는 사실이 있다고 하는데요. 작은 돈이 사람을 부자로 만들고 큰 돈이 어쩌면 사람을 가난하게 만들 수도 있다고 합니다. 본인이 가난한 이민자로 수없이 실패를 했던 동양인이었는데 맨허튼 5번가에 베란다가 있는 집을 하나 더 사서 주말에 가끔 놀러오는 부자가 되었다고 합니다. 작은 돈을 소중히 대했더니 큰 돈을 다 데리고 온 거라고 합니다. 중요한 돈에 대한 네 가지 다른 능력입니다. 이것도 정말 중요한 거거든요. 모든 사람들은 돈을 많이 벌면 부자가 된다고 생각을 하지만 결코 돈을 많은 것 자체가 사람을 부자로 만들어주지는 않거든요. 경제활동을 하는 모든 사람은 돈에 있어 네 가지 능력에 따라 자산이 늘어난다고 합니다. 이 능력은 돈을 버는 능력, 모으는 능력, 유지하는 능력, 쓰는 능력으로 나뉜다고 합니다. 돈을 버는 능력을 가진 사람을 부자라 부르지만 부자가 부를 유지하려면 이 네 가지 능력을 모두 갖추고 있어야 된다고 합니다. 이 능력 중에 하나라고 있으면 부자가 될 수 있지만 그러나 부를 계속 유지할 수는 없다고 합니다. 그러면 첫째, 돈을 버는 능력은 다음과 같습니다. 대부분 진지적이고 사업에 능통하며 세일즈를 잘하는 유능한 사람이 돈을 버는 능력을 가진 사람인데요. 전문 직업을 가진 사람, 특히 사업가들 중에 이 능력이 뛰어난 사람이 많다고 합니다. 하지만 다른 능력이 부족해 오히려 빚을 지거나 사기를 당하거나 부하 직원들이 횡령을 해로 모를 정도로 재산 관리하는데 미숙한 면이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재산을 모으는 뭉칫돈으로 날려버릴 수가 있다고 합니다. 두 번째, 돈을 모으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이것은 돈을 잘 번다고 돈을 잘 모으는 것이 아니고요. 돈을 모으려면 자산의 균형을 맞추고 세밀한 지출 관리 능력이 있어야 된다고 합니다. 영수증 처리, 물품 관리 이런 걸 잘해야 되고요. 세율, 이자, 투자, 환율과 같은 지식과 이해를 가져야 하고 재정 분리, 지출 관리에도 소홀함이 없어야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돈을 대하는 태도가 올고 나야 한다고 합니다. 작은 돈을 함부로 하면 안 되고 큰 돈을 마땅히 보내야 할 곳에 보낼 수 있어야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단호함과 너그러움이 같이 있어야 된다고 합니다. 돈을 벌어도 모을 줄 모르면 밑빠진 돋과 다를 바 없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아무리 많이 벌어도 구멍이 새고 있으면 언젠가 빈 항아리가 될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지출을 관리해서 돈을 쓸데없이 낭비하면 안 된다는 얘기고요. 돈을 유지하는 능력은 돈을 벌 줄 아는 사람이 돈을 모으는 능력을 얻은 후에 모아놓은 재산을 지키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능력이라고 합니다. 재산을 지키는 게 가장 힘든 일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돈을 많이 벌게 돼서 또 돈을 모으면 자산가라는 이유로 사치와 허용이 문밖에 항상 대기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신과 걸맞은 집, 차, 음식, 친구, 명품을 찾기 시작한다고 합니다. 자산이 허물어지는 것은 한순간입니다. 집을 짓는 데는 3년이 걸려도 허물는 데는 단 하루만 끝납니다. 자산을 유지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올바르게 투자되어 있어야 할 자산을 관리하지 못한 탓이라고 합니다. 세상에서 투자가 가장 힘들다고 합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은 가장 나쁜 투자이기 때문에 투자를 해야 되는데 투자는 열심히 하는 것으로 대신할 수 없는 분야라고 합니다. 통찰과 거시적 안목이 함께해야 하고 들어감과 나옴의 기준이 있어야 된다고 합니다. 돈을 투자를 하면서 유지를 해야 되는데 이익의 자체가 되게 힘들다는 얘기죠. 마지막으로는 돈을 쓰는 능력입니다. 고도의 정치 기술과 같다고 하고요. 검소하되 인색하면 안 된다고 합니다. 나는 검소한 삶을 살아야 하겠지만 가족이나 주변에 강요해서는 안 된다고 하고요. 직원에게도 강요하면 안 된다고 합니다. 지출해야 할 것은 반드시 기회를 지켜 지출하고 늦거나 미루면 안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반대로 쓸데없는 위사나 허영심 때문에 밥값을 내고 다니지 말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낭비를 하고 다니지 말라고 하는 거죠. 돈을 잘 쓰는 능력을 배우려면 욕도 먹을 줄 알아야 하고요. 내 돈에게 욕먹는 것보단 낫다고 합니다. 내 돈이 날 욕하면 자신한테 떠날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4가지 능력을 봤는데요. 이 4가지 능력이 각기 다른 능력임을 이해하고 각각 배우려고 노력해야 한다고 합니다. 이 중에 하나라도 소홀히 하면 우리의 부자로 살 수 없다고 합니다. 이번 시간의 리뷰는 이걸로 간략히 맞출 겁니다. 하지만 목차에서 봤듯이 여기는 78개의 이런 식으로 간략한 글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리고 제가 여기 태그를 붙여놓은 것처럼 읽어볼 만한 내용이 상당히 많고 특히 이 뒤쪽에는 사업체에 관련된 게 많고 주식 투자에 관련된 내용도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돈의 속성에 관심이 있으시고 어떻게 하면 내가 돈의 속성을 이용해서 부자가 될 수 있는가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제가 항상 얘기하는 것처럼 서점에 가서 읽으셔도 되고 책을 구입해서 읽으셔도 돈이 아깝지 않은 책인 것 같아요. 제가 이번 리뷰는 이렇게 마치겠지만 시간이 난다면 또다시 제가 중요하다고 생각한 것들을 리뷰할 시간을 가져볼 예정이고요. 이번 시간 영상이 도움이 되셨거나 그리고 다음 시간 영상이 기대가 되신다면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시고요. 댓글도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널리 사람들한테 공유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긴 시간 동안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좀 더 좋은 내용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